자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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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흐흐흐흐흐 아 이 아들아 아 연희 버스 당장 내려오겠는데 무슨 차 비새끄리더오라 예예예예예 세체 전까지는 다 눌던덍게 아 이네들이 화장하는데 마주 안전에 해양해양해양해 빨리 놔 대고글이 남아나니 귀 Ne 이번에 우리 테레비전 방송국의 청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식기 떠나는게 저리도 군숙합니다 자, 보세요 여기 일기 군청첩입니다 내가 여기서 한 번 일기 했습니다 존경하시는 조봉달 독보조 회장님 아! 이 조봉달이란게 배로 뛰게 내립니다 자, 이거 우리 동네에서 이 대목을 잃을 때는 박수를 쬐게 쳤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십니다 본 테레비전 방송국에서 아무달 아무 날에 이천년 원단 문예야회를 하는데 회장님 내 오식구를 요하라 자툴로서에 문명가전 특별기분으로 초청하오니 부디 왕님 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박수! 아이고 아이고 내 눈이 진해 바르라 해서 내 어느 저렇게 진하게 했는데 진해 진하게 했누 이러친데 이래 짱스레 해 놓으니 미네의 죄뿌릴로 진해 아이고 자, 봐라 가자, 봐라 네 어때? 어때? 하짝 눈새비에 비뚤었어 네? 아이고 고쳐야 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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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와 내가 고쳐줄게 아이고 아이고 이 짐을 하자 빨리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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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짱스를 고친다 아이고 야야 너는 이렇게 짐을 아이고 아이고 오늘 울집식이들이 모두 테레비에 나온다 예 아 글쎄 말이다 어쨌든 나는 꼭 나온다 아 아 아 아 내 사회장이야 이거 뭐 야 그냥 나를 연장 옆에 이렇게 꼭 부탁을 하자 내 아들이 이거 놔라 쟤 무슨 충청 값인가 우리 영도 간부들 자리 제일 앞쪽의 딸로 있다 예 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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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최후 결정은 없다 내가 어쨌든 이제 가서 둘러 알아볼게 무슨 옷을 멋지게 차려입어도 무슨 가나마나? 야 정말 아무튼 이랬다고 아버지 난 얘 안 찍어도 그 틀레비 찍는 거 저것만 해도 된다 빨리 다 이송하고 우리야 각인 각이 내 어째 두임이 심하다 네? 두임이 심하다 아니 어째서 지지리죠 샘도? 이건 명절날에 지지부라는 소리랍니다 그래 그래 아니 아버지 그래 두임 미시마당이 무슨 말씀입니까? 예 이거 봐라 예 거기서 이 청첩은 전 전변 쪽으로 우리집에만 보낸 겐데 예 그런데 거기서 양의 끝에 우리를 건조톨가 보내자고 하겠니? 예 꼭 음식이 있지 이리 예 무슨 말입니까? 예 무슨 말입니까? 예 아 어서 가능하냐 거기서 꼭 우리를 초차연을 해서 먹여보는게 초차연을 해서 먹여보는게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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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그 다음에 니 술큰 먹으라 이랬다 이랬다 너희 둘사람은 새갖다 해야지 저 좋은 소리들 하면서 거기서 우리를 청할 때 야후에서 하다못해 우리를 합탈이라도 시켜서 삐쳐내자는긴데 이렇게 미두리 준비 없이 허들 대고 갔다가 내 이 회장 미신이 어떻게 되냐? 아이고 합탈 아버지 우리 가사에서 합탈이라도 준비해가서 가자는게 힘들어 그래서 내 주임이 심하다는게다 아 아고야고 합탈우우집새끼들 텔레비전 다 나올수 있겠네 야 나와도 볼일에서 내가 낳았지마 그냥 요 까먹고 요 물속은 마저 거치해주고 있어 당신 오늘 중점인가 중춤갖고 다니게 낳았다며 저차 몰라보시 아버지 얘네 무슨 노래를 준비를 하겠습니까? 예예 무슨 노래를 함 같겠습니까? 설생하리다 아잇 자잇 조영아 예 너 합탈으로 서 예 저 오마이 이 중간에 들어와서 예예 예예 아니 그렇게 생각해놔야 돼 자 이렇게 서 고맙는데 가만히 있자 당신을 그 뒤로 해 예예 아이고 자다다다다 자다다다 이랑 내 노래 내 옆에 왔어 예예 예예 예 나 아무래도 내가 먼저 떼야 되겠는데 예예 우리가 저 최후의 겹적이다 예 최후의 겹적 어 이게 사상수익하네 우리 똥본전 비싸일 때 일도 먹었다 옳다 일도 했다 형 너 먼저 이래 주먹을 꺾지 어 꺾 야야 그래 됐을 수 있지 말고 꺾 이래 아 가만히 있자 기내고 어 그 다음에 내 노래 장단에 맡아서 예 이렇게 내게끔 내 흔들어라 하나 둘 셋 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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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사 풍면 밑 바람 가리다 나 가자 나 가자 풍뎅 아니 어서올냐 아 긍쎄 야 똘리는 어때 하자 아니 아버지 아버지 너희 단가대 나갔다 온건 너희 모를까봐서 계속 단가대 청원 결정인도 예? 야 이게 사상도 뭐야 하지마 소리를 한다 내 무슨 이 노래를 하자는게 내 단가대 갔다 왔다거나 하나 하는거 자랑하자 그러는거 분보를 잊지 말자 하는거 아버지 왜이렇게 되면 2000년이구만 2000년 2000년이라 8900년이라도 국어에서 분보이니 아버지 지금 시내 노래방에 가봅소 지금 얘 정서시대 정서시대 자 다시 또 그 웃어요 자 시작 웃어 하늘과 땅 사이에 웃어 웃어 물기가 내리던 날 웃어 웃어 하나 ꂴ짝이 흙을 지나서 다 둘이 서로 만났지요 자 이제 뭐 하는거지 흠 сов 별 뭐예요? 어? 으쌍아? 어스가? 으쌍? 으쌍! Chaos 골짜기 어스크라한 데서 한둘이 만났다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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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그게 여자하고 남자지? 예, 그게 선녀와 절목초각, 나무꾼 초각이고 린다무꾼에 이래, 목돋구 이래, 나야 돼 아니, 아버지, 이건 선녀와 나무꾼이란 그 노래였구만 아니, 우리 집에서는 그런 거 못 한... 아이고, 아버지, 말씀해, 어렸어 뭐야, 오늘 그냥 선녀와 나무꾼 노래를 합니다 아니, 그럼 당신이 무슨 노래 하는 거야? 지금 시대는 이제 애정과 사랑 시대란 말 무시해네, 자, 이제 애정과 사랑 시대란 말 사랑하는 게 당신 둘 다 없는 게 당신 당신 없는 게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싫어하면 안 돼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나무꾼 가지 마세요 아니야, 사기처럼 이래도 된대? 지금 형식과 하나둘 맞대 왜! 오늘도 형식이 아이면 가지 마세요. 나무꾼도 가지 마세요 야! 가다듬게 알간게 어디에 있냐? 다 알았다! 가다듬어! 다 알았다! 이것도 아이고 저것도 아이고 그럼 도대체 뭐 하겠어? 그럼 우리 덕보소 중창대 부르던 사발가라 하겠어! 그게 울대다! 희남도! 사발가라는 게 어떤 거구나? 석탄 백탄 타는데 이번에 Ul answers Roz 하하하 안돼 행군 야 누 terre? 아니야 켜! 진짜 나 passive 내가 그래 director ReadAP 파빵불당대 아아만 계속 말자 계속 자세히 생겼네 설타나 설타나 다 한카집지 뭐 아아가 가슴이야 이거 봐봐 이거 둘 다 가슴이야 어쩐 이 2000년에 졸주시대됩니다 아 2000년, 상상으로 나를 치른 2000년 팜빔빔바바바바밤 다른 가슴 지렀 те 세세 내가 타는 중간에 나 와보가쌉 나 와보가쌉 야! 야, 야! 야! 세상에 거기 어디 한 거야! 대고 빨리 이르는 거지! 내 보기 안 가서 뭐라 그래도 써 내 때는 돌조기 안 하는 거. 이렇게라, 여기가! 코리아수다, 코리아수다! 이야! 이거 완전 시대 차다! 아니, 아니, 오늘 이렇게 마래만 코리아닿게 해 다 넘어가겠se. 그럼 안거야, 빨리 빨리 잘생기 하고 또 놀아보자. 다 팔고 무슨 일이고, 그것도 다 있어. 야! 누가 가다 아이야? 내 입 베들띠고 온 아침 코트오르며 도네베끼며 테레비에 나온다고 자라 했는데 어디로 꺼져가니? 그럼 회사에 뭐여 사마가 석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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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사람이 여기나 불기나고 에이, 정순산부다 이거 택백불렬 아우, 이기라며? 하늘과 땅 사이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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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회에서 부르는 창가를 합차이라 하겠지 예 그런데 어땠어? 합회에서 딱 한가지 노래만 불러야 합차이라 하는거 예 그런거지 합회에서 하는 노래를 합차이라 할진데 이제부터 우리도 합회에서 노래를 부르되 제 세대, 제 군위에 맞는 노래를 한 장단에 맞춰서 불렀다 지키면 이것도 합차이지 독차에게 주겠지 최 사이에 예 아윙 원 фак 다 진료하는 노래를 시작 시작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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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